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말을 아이가 금세 자꾸 잊어버리는 상황이었고요. 8살 아이가 수업 준비물을 또 깜빡했을 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꼭 챙기라고 몇 번을 말했어. 또 잊어버렸어? 너 바보야? 엄마의 이 문장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일단 도착한 문자들을 한번 쭉쭉 볼게요. 고원 이태님이 선생님 이렇게 왔어요.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이유가 있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톤을 잡고 이래서 그런데 다음 톤은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박혜정님은. 네. 이 박혜정님의 신랑의 남편분의 이야기래요. 그랬구나. 미리 안 챙겨준 아빠가 바보였구나. 그래도 이분 너무 멋진데요. 그치. 그렇게 하면 아이가 미안하려나. 네. 아니면 6600번님인데 특별히 잔소리하지 않고 내일부터 잘 챙겨. 라고 말해주는 거. 네.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괜찮아요. 내일부터. 그리고 9333님은요.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칠판에 써놓아볼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 다 너무 아주 멋진 답들이신데요. 그럼 이 중에 선생님이 제안하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답이 있나요? 그래도 선생님 갖고 준비한 정답이 있을 텐데. 네. 뭐 9333 거? 이것도 근데 아까 선생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칠판에 써놓아볼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칠판에다가 써놓을까? 철판에 뭐야? 그렇다면 이 중에 쌤이 제안하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답은 아까 9333번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준비해온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쌤이 제안하는 답은 뭡니까? 네.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해야 해. 이건 꼭꼭꼭 기억해. 자, 이건 꼭 기억해도 아니었고요. 이건 꼭꼭꼭 기억해. 꼭이 3번 나온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 아이들한테요? 꼭꼭꼭 그러면 아이들한테 딱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줄 때 쏙 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야, 너 쥐머리야? 이렇게 하면 바보야?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기분 나쁜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쌤이 이것도 아까 야, 이건 꼭꼭꼭 기억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무서워. 아이들은요. 무서움을 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애걸복걸 하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이렇게 꼭꼭꼭 기억해. 반복을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